생랏 무작위 히히 카드를 획득합니다 100골드를 획득합니다 와우 히히 카드 똥풀갱어 이딴거 나오면 바로 보래 본다 안돼 아 왕몽 괜찮을지도 몰라 왕몽 배신 여기서 정리를 돌진 단건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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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단건불상 단건불상 잡고나서 넣어야겠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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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옹 응? 아니구나 통공격 악몽탈출구 보스 보니까 탈출구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킵 대신 강제 취침 하소등입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카드 2장을 강화합니다 고통? 고통 이거 지울 수가 없네 그래도 이거 먹어놓을까? 물음표에서 제거 뜨겠지? 고통 능질 뭔가 위험하다 고통 능질은 얘 고통 허미... 프리즘 고통 능치지 어려워 예비 같은 걸로 고통 버려야겠지 고개보다는 고개는 1코스트니까 아 그거 중에 맞고 버리는 똥밀 예 복스 잡으려면은 수비 카드가 안 나왔어야 했는데 수비 카드가 안 나왔어야 이거 악몽 탈출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프리즘 고통 능치 재활용이요? 그러면 드려야죠 프리즘 처음은 도움 되는 걸로 고통 지워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수한 후원의 요청 고통 지워달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프리즘이 그래도 살아있어야 살아있어야 더 더 살아있어야 더 그 어? 더 많은 목숨을 악몽 배신 천원 석가능입니다 악몽 탈출구 하고 싶은데 악몽 탈출구 하고 싶은데 이거 여섯개 싹 다 돌려도 뭐 싶어도 안 되네 헉 헉 성공 원하는 거 뭐가 있을까 제거? 근데 이거 지금 프리즘 들어와서 말한 것 같은데 치명적인 프리즘 아냐 치명적인 프리즘 아냐 아 그러네 프리즘을 지우는 방법인 묘수 정비를 넣고 싶다고 에반덴 프리즘 정밀 프리즘 정밀 이라니 혼종이다 이장 보스 놀라서 맞추면 프리즘 지우시다 아 미션맨인 것 같은데 미션 소개해 미션 손목검 손목검 획득 아 뭐야 아니 주어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손목검을 넣자는 거야? 정비 획득 아 아 잠깐만요 하나씩 정밀 뭐죠? 아 잠깐만 선생님들 잠깐만 나 헷갈린다 잠깐만 내가 아니 기다려봐요 잠깐만 정리 좀 하고 가자 뭐 뭐 손목건 다음에 정밀 아 망단 그 다음에 2장 보스 골라서 맞추면 프리잼 지웁시다 1막 보스 잡고 손목연 집기 미션 속의 미션 2막 보스 1막의 변실로 보시니까 2막도 청동 로봇 청동 글씨가 아닐까 시청자가 중과로에 귀여운 매교를 확 2막의 변실로 2막의 변실로 2막의 변실로 2막의 변실로 2막의 변실로 eue 3 мной 3 에 포식각 아닙니까? 가학 아니 이거 포식이지 이거는 방울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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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다음 보스 자동인형 포벨소주 역겹네 배회하는 연너차 지금 예비단투 생존자 다 있다 과연? 아쉬 이게 투사가 나오네 투사 생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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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갔다가 가운드에서는 정미를 강화해주세요 아이고 그거 라바님 감사합니다 범인 정미끌 넣어주세요 아잇 아이로닌가요 아이로닌 감사합니다 아유 님들 정미를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핵밧데리를 획득 부채술로 생겼다 하하하 아 사랑 무한의 겁날 무한의 겁날 무한의 겁날 카세린다 인피니트 아니야? 아 랠리겠구나 무한의 겁날 덱이 점점 산으로 간다 뭐 어때 내가 카드 먹을 필요가 없대 알아서 들어보니까 치킨 먹자 냥 소용돌이 나 놓친 거 없죠 보랏빛 불의 정령 악몽 줄까? 치킨은 맛있으셨나요? 이제 포식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면 안 되나? 이렇게 지워도 지우는 거 아닌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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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포식 내, 내 피같은 포식 내, 내 피같은 포식 내 피같은 포식 내 피같은 포식 왠타 추가 여기서 왠타를? 갑자기 입찰한 왠타단 아 나 연이었지 연 자꾸 까먹는다 정밀단 사이에 정밀단 사이에 하 프리즘 제거 프리즘 제거 왠타 받고 돌릴 거울로 왠타 복제 돌리로 왠타 복제 정밀단 사이에 정밀단 사이에 정밀단 사이에 정밀단 사이에 정밀단 사이에 아니 정밀 아니 그니까 아니 뭐 정밀만 생각이고 아니 이게 단독 없는데 아 단독 여기 있네 집어라 아이 완타는 왜 있는거야? 잠깐만 아니 완타가 어이가 없네 잠깐만 더 많은 망단이 필요다 아이 완타 강철의 폭풍 현장 넣죠 강철의 폭풍 스틸 스톰 오브 스틸이야? 아직 불에서 정밀 강화하기 안했습니다 드릴 하나 사갈까? 단도가 핵단도잖아 우리 정밀단은 위대합니다 미라손 넣어주세요 와 미라손 오 감사합니다 으악 완타 완타 근데 은근히 세네 아 웃다가 잠 깼네 잠 깨버렸으니 정신 번쩍이 들게 아드뿔 추가 아드뿔 되게 산소 호흡기가 달리고 있다 독바르기 넣어주세요 독바르기 나쁜 것만 줘서 미안하니까 중과로가 좋아하는 대단원 뿔 드릴게요 뭐야 이게 인베논 대단원 뿔 프리즘 추가 프리즘 추가 아 뭐야 끝이 없어 대단원 어떻게든 쓸쓰지하니까 아니 탄도 졸라 쎄 지금 탄도 핵단도야 24일이야 완타보다 쎄 프리즘 하나 더 추가 아 이걸 왜 하나 더 좀 하나 더 얹어요 제거 제거를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데 이거 제거하려면 이수특비론 하나 더 아 얼마나 프리즘을 좋아하시는지 정밀강화기 하나 있었어 허허 여기 있네요 여기 와 제가 찾던 프리즘 여기 있네요 건무 이거 일반 무 보면 안되겠다 딜 낮은거 붙으거든 원하는 행동? 어 어 리에 와플 살아남고 싶습니다 살고 싶소 냠 잘 먹었습니다 킹중갈비 지금 정밀 때문에 개샘 슈퍼 강력한 사일런팅 엘리트 엘리트 잡아도 되겠네 아 수리검 지옥불 넣어주세요 지옥불 어 어 고민해봤는데 대게 너무 두꺼우신거 같아서요 건무지우죠 아니 강무했는데 정밀단이 완타단 보다 강하다 타격하나 제거 타격하나 제거 타격하나 제거 잠깐만 뭐..뭐..뭐..뭐..뭐.. 성전이다 잠깐만 뭐있어지 지옥불 지옥불 잠깐만 트게더에 뭐 있었던거 같은데 아 맞다 파이엔드 맹단강화전 정밀단 만세 세장추가 와 세장추가 엠프티 케이즈 아이고 란페루님 아 아 1개월 구독하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하사입니다 1개월은 강제 쿨구독이라고 남는돈 다 넣어야지 정밀불 추가 정밀불 추가 역시 완타 지우는게 맞지 않을까 완타단을 완타단을 자극하는 행위가 아니겠지 정밀불 추가 정밀불 2장 추가 잠깐만 정밀.. 정밀불 추가 여기서 또? 세장특거림도 없지 완타 추가 아니 완타 왜 또 아니 완타단.. 정밀불 추가 뭐야 이거 난리난다 정밀불 추가 아니 이게 정밀이 지금 흐흫 흐흫 으아암암 엘리트 가지 말자 카카오 카카오 정밀 짱 많아졌는데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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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 세장 제거 세장.. 아니 아니 세장.. 아니 비어있거든요 뭐 아무튼 저항군 병폭 방열판풀 추가 병폭 방열판풀 아 그래 이거지 병폭은 끝나고 넣어야 되고 히트싱크 뿔 뿔 뿔 뿔 이제 정밀떡상 안남 와 대단원 대단해 이걸 완타가 안 돼 이제 다 때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똥풀기는 필요 없다 여기서 병폭 방열판 미라소 제거 아니 여기서 떡락 떡상과 떡락 그래프가 폭이 발표를 보면 방열판 제거 여기서 급동망 뭐야 이거 주식인데 거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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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여섯 학장님 아유 여기서 망단 제거 아유 잠깐만잠깐만 신성도장 아 플러스 아니지 죄송 미라손 다시 추가 미라손 다시 추가 그리고 아까 나 하나 빼먹은거 뭐지 건무제거였지 아닌가 망단제거인가 망단제거구나 망단제거구나 건물은 없어요 나이제 파밀판도 없다 어흑 어흑 네덱 건물은 없음 미라손이 다시 들어왔으니 강폭제거 강폭제거 강폭제거는 개꾸라니야 누로스 배고프다 와플제거 와플제거에도 효과없어요 선생님 아래걸렸다 지워졌지 지워졌다 지워졌다 망단추가 잠깐만 망단 미라손 두개라구요? 이천원이라서? 타격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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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지? 긍지 이름이 뭐지? 프라이든가? 타격제거 타격제거 망단추가 됐으니 미라손 제거 두개 이천원 아니 미라손 저다 뺏었다 저다 뺏었다 자꾸 미라 울겠다 영채화 추가 영채화 추가 미라 오열중 타격제거 영타연습겐 신성강호할까? 신성 근데 빨리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신성 두개나 있어 타격제거 턴이 끝날시 이 카드를 복사에 뽑을 카드 더미 메뉴로 씁니다 판도라 판도라 판도라는 근데 지금 못 먹어요 끝나고 먹어야 돼 너 이제 먹었어야 돼 너무 늦게 먹었다 10개 단결 신성 넣었으니 신성 모독 추가 신성 모독 추가 일도전쟁과 함께하는 영어 타자연습 홍불스토어에서 15.2달러 축가로 만나보세요 첨탈 타자연습 신성 모독 뭐였지? 블랙셀 머신기 앙몽평형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심지어 앙몽 앙몽망담 죽을수도 있겠는데 아 평영영체화하면은 끼옹 그냥 때려잡는 서지 증폭 증폭정밀 정밀단떡상 카카머리 여깄어요 아 그래서 돌려달라고 어 손목감이다 손목감 핵단도 종 1층만 하는거 아니었어 돈에 언제 이거 너무 뒤에 있다 판도라 잊은게 아니라 먹어야 되가지고 방구는 1층이죠 소모껏 먹자 여기서 판돌아 먹으면은 에러 난다고 지금 먹엄대나 아 대단호 내반대나 병속에 아 정밀로 인해서 좀 세지셨네요 코스트 유물들입니다 초커 추가해주세요 악마가 나타났다 안티 반도단 트롤라베로 대단원 2장 완타 1장 굴림 트롤라베로 대단원 2장 트롤라베로 대단원 2장 트롤라베로 대단원 2장 아 잠시만요 하나 아이고사코 정신없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잠깐만요 드로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스네코 눈가를 낭낭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아 잠시만요 으악 정밀단 만세 초커 제거 으악 이놈이 너무 많이 드셨네요 살살 심하고 반칙 추가요 잠깐만 나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잠깐만 하나 둘 이왕 추가 셋 셋 외정지 메타 외정지 메타 넷 다섯 여섯 여섯 잠깐만 나 지금 이거 잡고 소급 처리 좀 합시다 하나 둘 셋 아니 뭐부터 해야되지? 잠깐만 뭐부터 해야되지? 트롤라베로 대단원 도장 완탄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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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탄 정밀 정밀단원 정밀단원 닌자 두루마리 닌자 두루마리 병번 신성모독 초커 제거 닌자 님도 두번 뜬거는 오류입니다 그 다음엔 스네코 눈깔 살 빼라고 단식 죽어요 유황 드로우 넉넉하게 눈알 하나 더 주세요 유황 추가 유황 유황 드림스톤 진짜 첨탑 타자여서 됐는데? 스네코가 카카벌이 돌려달라는게 카카벌이 지워달라는거였어 카카벌이 주인도 올려줬습니다 스네코 두개면 드론은 낭낭하겠네 개화의 표식 여기서 개화의 표식을? 카카벌이 지웠으니까 그랩님 머리 추가 마크 오브 더 블룸 폭풍뿌리랑 룬축전기 추가 크래밋 마스크 폭풍뿌리랑? 폭풍뿌리랑 룬축전기 폭풍뿌리랑 룬축전기 뭐지? 누가 덱을 이렇게 쌓여? 오사지 키베라다 키베라 모독 킬가가 안나지? 48 어... 이게 약화 때문에 계산 애매해지는거 아냐? 아닌가 곱셈 공식 아닌가 곱셈 공식 3... 48... 68... 폴... 왕아... 모압치다 왕아... 안녕세계 안녕세상 네? 산막인데요 지금 미라손쌍기억 미라손쌍기억 한발 늦었다 투입기 투입기 인설터 돈에.. 돈에 밀렸다는 뜻인가 미라손 제거 린두 두개요? 글쎄요 미라 울겠다 드론 넉넉하게 기계학습 2장 기계학습 플러스 두장 아니 두장이라뇨 한장밖에 안되지 아 그럼 되지 머신 러닝 와우 그러네 표식이네 나 죽는다 글쎄요 글쎄요 왜 형질 왜 형질 누가 끔찍한 개화의 표식을 넣지 아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요 초코 10개 에러 날텐데 초코 10개 이거 아 아우 세상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캐릭터는 여기서 죽겠지만 뭐지 세장같은 두장 세장특 낡은 동전 낡은 동전 잠깐만 이거 이제 죽었다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천천성 정신공격을 낳는다 정신공격 지금 안 들어간 거 하나 있죠 세장 그거는 끝나고 나와야 돼 근데 나 여기서 죽은 잘 있어요 개화의 표식 아 이거 그것 때문이구나 유상 때문이구나 평번변성 잠깐만요 변성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죽었어요 하 죽지마 물결표 물결표 와플 추가 아니 개화의 표식이에요 선생님 왜 와플을 사왔는데 먹질 못하니 왜 과일 주스도 있는데 먹질 못하니 왜 과일 주스도 있는데 36이면 죽었지 35 방어잖아 무거움으로 무력파에 들어가면 된다 표식 제거 도마뱀꼬리 표식 제거 도마뱀꼬리 표식 제거 도마뱀꼬리 아 미락수도 없구나 표식이 강하다 네메시스 배고프다 와플 먹는다 네메시스 사례 잠깐만요 잠깐만 에 와플 제거 네메시스 사례 아 네메시스 두 번 죽는다 청부업까지 등장 그리고 여기서 세 장이었지 야 뭘 지워야되지 극진 아 병번신성이요 폭풍지범 아 병번 변성 룰레단번 변성 뭐지 변성하시는 분 변성 뭐지 트랜스 트랜스 오늘안에 끝나긴 하냐구요 오늘안에 안 끝났으면 좋겠네 아 세상에 아 폰보드 박사님과 산내번신 변 내일까지 하자 흠 변성 넣고 근데 이거 축허 지우면 에러 날텐데 그 다음에 이벤트 룰렛 저희도 에러가 나는게 아니라 코스트가 마이너스 될거에요 제가 알기로 룰렛 이벤트가 아이 세상에 뭐야 이게 정밀단이 과로시와 함께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로잉 아이로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에너지 유불 지우면 에너지 유불 지우면 이럴나는걸로 아닌데 이거 룰렛 돌리는거 이런거지? 힐 짜라자라자라잔 유물 쌍절곤 와 의외로 정상적인 유물 나는데 아니 코스트 마이너스 41이야 에너지 애드 해야지 44하면 되다 44맞지 외형질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 정도 수고는 할 수 있다 핵 배터리 땜에 45해야 되나? 아 잠깐만 아 미락손 중섭되는구나 지식이 늘었다 아이스크림 추가? 아이스크림 추가? 아이스크림 추가? 아이스크림 추가? 잠깐만 이상해졌다 일단 코스트는 내가 추가를 해야되는데 아 이거 껐다 켜도 안되요 이게 그냥 40헬씩 깎이니까 45씩 추가하면은 계산맞잖아요 전부다 0코스트 되는거 개쩌는데 에너지 스트레스 에너지 스트레스를 바꿀 수 있다면 좋을텐데 악몽정밀 좋았어 이제 가지를 넣어보자 혼돈 그 유물 에너지 요거 3개 명령어밖에 없어 맥스 에너지 이런거 없어 그래도 터마다 아이스크림 추가 미라 과미라 리헌 아이고 그거 나만 감상됩니다 진짜 미라가 손을 뺏겼다가 다시 달았다가 뺏겼다가 다시 달았다가 뺏겼다가 다시 달았다가 가지면 현실지배를 빼먹을 수 없지 현실지배 현실지배 뭐지? 마스터 리얼리티 썬더 스트라이크 정말 잡탕 되겠네 강력하다 강력하다 솔로 해달라구요 폭풍불 2장 추가 뭐야 폭풍단 등장 에너지 망 마스터 캣시 뇌우빌 추가 뇌우빌 추가 뇌우빌 추가 뇌우? 뇌우 뭐지? 스톱이 아니야 뇌우 라이트닝? 템페스트 배출 뇌우빌 겁났쌤 내가 빼먹은 거 있나? 고요한 유독성 희귀움물 희귀움물 코스가 4여야 되냐? 5여야 되냐? 방해? 아 얘가 뭐지? 디스트랙션 가지제거 46추가야 되지 핵배터리 때문에 아니지 45추가... 아니 잠깐만 45추가량이 너무 세요... 아니 미친... 아니... 변수왕 웃음별이네 잠깐 나.. 너 너무 신성한데? 어? 아씨 뭐야 이걸 가지를 두는 실력? 돌아왔구나 반갑다 가자 마무리 캐틀벨 몸통 박치기 아니야 저거 필요 없어 하지만 어림도 없지 너로스 나무 막대기 먹을래요 아니 그걸 왜 먹어 지지야 아니 내껀데 아이씨 너로스 돼지색 신성모독 바로 쓰는게 낫겠지 캐시색 예비 구르기 아 구르기 두잇갈 무검 무검 필요하겠지 아니 대기 어저다 이게 대기인가 싶기도 하고 첨탑 타전수 포션 4개는 이제 자유에요 아니 하나만 해야지요 아니 흠 4개 버려야되나? 아이고 세상에 날씨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빙하 10장 아이고 빙하 10장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날씨가 추운데 빙하를 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빙하가 요거 아니 포션은 하나만 버려야 되는거 아냐? 포션 4개라니 그러면 내가 포션 벨트 안 먹었으면은 포션 내 에너지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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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 성낙법을 얻어 성낙법을 얻어 파문 골드 있어도 지금 왜 여지 포션 뛰어내여요 어... 어서오세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뜨거운 참자로 뜨거운 참자로 포션 탭 주머니에 구멍이 나 백 홈드 백 주머니에 구멍이 좀 크게 나쁘다 야 이건 위험할 것 같다 일단 신성쓰고 아닌가 별로 안위험한가 근데 일단 파워는 안쓰는게 좋을 것 같아 투입기랑 빙앗갈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덱의 행방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게 뭐지? 실제로 했던 날 여긴 눈보라가 지고있네요 눈보라를 넣고 싶다는 말이군요 뇌우각인가 에너지 유물 버그가 왜 저 꼴이 나는지는 잘 모르네요 메가 크립도 모를걸 증폭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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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보니까 뭐 딱히 해갈 법이 없더라구요 껐다 켜도 안되고 그냥 답이 없더라구요 얼마 벌었어요 나도 궁금하네 한번 볼까? 끝나고 부자됐다 10만 넘을까 안 넘을까 어 탐손 왜 용질이지? 에반들 아니 서수 네크로 노비콘이요? 서수 네반들 아 어차피 저거구나 저거 응 인공물이야 그래도 좀 충격적인 서수 서수 눈보라 빼먹은거 없죠 뭐 안빼먹었지 에 눈보라 넣고 네크로 넣고 두는다 안 뺏어 가사 짱 리턴 짱 리턴 짱 리턴 규칙 준수 과연 웃음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공포 넣을까 공포 없어도 충분히 셀 것 같다 방패 먼저 못 잡으면 초커 추가 방패 먼저 잡기 상점 포션 뭐였더라 상점 포션 명령으로 상점 포션 명령으로 조개화석을 찾았다 조개화석을 찾았다 어... 뭐지? 조개화석 뭐지? 상점 어... 포실 그리고 잃어버렸다 아니 주머니에 잘 넣었어야지 이걸 잃어버리네 시성모독 정신공격 신경났다 삐니 앗 병폭이다 병폭에 뭐 넣었지 기계학습은 어차피 선천히고 현실집은 현실지배가 그나마 병폭정밀 현실집에 쓰면 저거 뭐냐 단독한 것에서 나오잖아 정밀보다 훌륭합니다 전문성 너 왜 자꾸 뭔가 빼놓은 것 같지 기계학습 이대로 넘기는게 낫겠지 야 근데 이거 방어 카드 있냐 아니 지금까지 이것만 노리고 있었어요 이번 미션도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백의 목표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훈 교훈 근데 지금 너도 지금 너도 안나오는데 와 느긋한 지력이 쓸 수 있다 고데쿠션을 쏙구랑 같이 쓸지 아니면 그냥 쓸지 고민해 아 같이 써도 되겠다 나 속난 겁이구나 헉 아 잠깐만 칩셉 두장인데 칩셉 두장인데 칩셉 두장인데 그래도 잠깐만 비가서도 못 살아나 내 코스트 왜이래 잠깐만 두 번 쳤나나 첫 영상은 어떻게 넘겨보세요 컷인 포션 추가해주세요 컷인 포션 귀신 푸션 귀신 푸션 뭐였더라 보틀드가 아니네 고스트? 고스트 이너자르 도쿠 추가 아! 도쿠 추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쿠다 도쿠 총에 뭘 올리지? 도쿠 이거 도쿠로 버티고 이거 도쿠로 버틸 수 있지 어? 헉 맞다 이거 도쿠 바로 적용 안된다 까먹고 있었다 김빠지는구만 뭐한테 세상에 와 이 전탁됨 세비 이게 뭐쇼 리트? 못개 쓰면 리트 아니냐 아니라고요? 과도한 현질은 판단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오늘의 교훈 과도한 현질은 해롭습니다 아 유령 해방했다 유령 해방했다 생각해보니까 유령 이거 불가침 2개구나 유령 먹을 걸 그랬네 유령 먹을 걸 그랬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